내리막 내리막까지 138m 내리막이 엄청 심해 보인다 짧으면 안되고 우측 자측 다 안되는데 실거리 150 넘을 것 같아요 한 140정도 진다고 생각하면 딱 실거리는 151이 나오는데 내리막까지 해서 전혀 안정돼 그래도 우측을 좀 보겠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완전 피로가고 있어 자 좋습니다 허리가 오! 어? 쪼리 넌 각인데? 약간 컸습니다 컸어요? 응 한 2m 컸어 아 2m 크면 크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전주선 프로 2m 컸어요 장난 아니신데요? 정확히 138을 치고 싶었는데 140이 나간 것 같습니다 몇인가요? 잠자리 드릴 거예요 와 핀빨이야 포샷 잘 쳤나? 안 보인다 안 보여 잘 친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얼굴에 칼 안 눕을까? 응 일단 고마웅이 creo 말하자마자 몇인 두분 를 말한 Sophie 물에 사라기 말 чет 나머지 네 제 여기가 착한 일을 했으면 살았을 거야 한 5번이 되니까 약간 착한 거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 아이언은 내리막을 칠 때 내리막 그렇게 많이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 옛날에는 더 눌러 쳤어가지고 탄도를 좀 눌러 치니까 안 눌려 잘 안 눌려 눌르는 게 아니고 나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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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네 오른쪽께 내꺼고 왼쪽께 언니꺼인가봐 서영이꺼도 좋은데? 빵버디 빵버디 한 번 더 오 좋다 좋다 날씨 과감하게 졌어 생각보다 나이가 없네 갈게요 라이를 볼것이냐 말것이냐 라이를 볼것이냐 말것이냐 라이를 많이 안보는게 좋을것 같아 안고르니까 안고르자 바로보고 치겠어 버디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넣고싶었다 그러면 저도 버디를 같이 버디 해보겠습니다 라이 안봤지? 어 안봤어요 보지말라 보지말라 나이스 버디 화이팅 나이스 정말라 나이스 그랬는데 우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영이도 잘했어. 그냥 5번 홀은 와야 몸이 좀 풀리죠. 맞아, 맞아. 여기는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되게 짧아 보인다, 왼쪽이. 근데 언니 여기 오른쪽도 공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쳐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서비스 홀인 것 같아. 아, 그래? 파5인데 짧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보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코스대로 페어웨이만, 드라이버는 페어웨이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오, 5층만 안 가면 돼. 네, 알겠습니다. 오, 푸샷. 오, 정확했어요. 제가 저기로 봤거든. 아, 이제 미리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니가 친데가 지금 제일 좋은 데죠? 네, 아까 김가영 프로가 치라고 SBS 아카데미 대표 간판 프로인 김가영 프로가 치라고 한 대를 쳤습니다. 훌륭하신 두 명이요. 그럼 그럼 대표민요, SBS 대표 민요. 대표민이 김가영 프로. 전주선 프로가 친 방향으로 치료하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재밌지? 네, 너무 좋아요. 힘내. 푸샷. 너무 예쁘다. 응. 아, 역시 우리 간판입니다. 우리 꿈나무. 언니. 우리에 비해 꿈나무지 얘도 어린 나이는 아니 언니. 나도. 꿈나무 그러면 우리 나이 탈로 난다고. 옷도 오늘 새싹 같지 않아요? 이 가을 잔디 같은 게. 그죠? 네. 어, 성아 뒤에 머리에 잔디 묻은 것 같아. 진짜요? 색깔이 똑같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공만 똑바로만 간다면요. 응. 굿샷. 오, 우리 꿈나무. 베이비 드로우. 꿈나무라 해주시니까 뭔가 기운이 조금 나요. 그치? 어디 가서는 언니인데. 네. 여기서 막내자. 맞아요. 우리 셋이 모여있어. 나도. 두개 모여있어. 진짜 눈 좋다. 안 보여? 나는. 네? 잘 안 보여. 나 렌티 껴서 그래? 네? 다행힌 수 있는지 모르고 아멘 아 아 아 어 왜 이렇게 가까워 왜요 서영이 투혼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여기 그린 초입까지가 네 205다 205 그러면 저는 어 벙커 오른쪽 끝 보고 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시야가 한 5m? 아 벙커 보고 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205는 안 가니까 아 벙커가 왼쪽 그림 바로 왼쪽에 있는 거네 벙커 보고 쳐도 된다 안쪽 보고 서드샷을 잘해야 돼 잘해도 못해도 어차피 욕하는 사람은 욕을 하잖아 뭔지 알지 아니 아니야 너 아니야 안전한 스리움 공약인가요? 나지? 말이 많네 전주 3%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틀렸나봐요 자 지금 그린 초입까지 여기서 205 정도 되겠다 그러면 저기 하트도로를 볼까요? 아 여기 약간 슬라이스 홀이래요 네 그럼 살짝 왼쪽으로 그리 그리 왼쪽 보고 치면 될 것 같아 오우 본대로 잘 갔는데요 어딘가 잘 가있겠죠 괜찮죠? 네 아 많이 와보셨나봐요 되게 태연하신데요? 아니 뭐 맞는 소리가 안 났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페이드 구질인 사람이 되게 유리하겠다 그쵸 근데 핀이 어디 있는 거야? 호소대로 갔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카트를 보고 쳤어 핀이 어딨어? 우측 같아 저기 보인다 핀이 우측에 있고 이런 홀은 들어오치는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응 우측 도구렉이다 맞아요 우측 시어도 안 나오고 왼쪽도 좁고 해서 핀까지 215m? 좋아요 오우 나이스 페이드 홀대로 예쁘게 갔다 감사합니다 언니 근데 너무 너무너무 웃겨요 그래요? 저 100분의 1 하는 건데 제주도 촬영 때보다 우리 그냥 가다가 막 불렀어요 여기서 여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코스다 어 맞아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우리 그냥 가다가 막 좀 좋고 약간 짧고 짧고 사진 찍을 스포츠 많지 않아요? 사실 응 산쇠가 너무 좋지 않아 나이 들었나 봐요 산쇠 산쇠? 산쇠? 산쇠가 뭐예요? 창 한번 읊어 창 한번 읊을까? 창 한번 읊을까? 와 우리 진짜 높이 올라와있다 진짜로? 실례합니다 여기 하늘이 되게 크다 응 여기는 아이파만 약간 애국가에 나오는 그 당장 아니야? 3절 정도에서 나오는 느낌데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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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니까요 그리고 저 생명같이 오 잘 갔다 저거 이렇게 창호가 100m 100m? 100m만 딱 여기 이거 98 99 나오는데 그냥 100 보고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100 100 나이스 나이스 좋다 나이스 붙었을 것 같아 들어간 거 아니야? 거리가 뭐 들어간 건 아니야 나 희망을 죽여 했어 이거 버드 찬스 버드 찬스 버드 찬스 버드 찬스 버드 찬스 한 번은 어떻게 했지? 강할 것 같다 강할 것 같다 응 자 우리 어프로티를 잘 붙여봅시다 둘이라서 바로 가겠지요?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지요? 응 길었다 많이 길었네 소상해. 그린. 진짜 많이 들었네. 내리막에 맞았나 봐. 어 내리막에 맞았나 봐? 네. 35인데. 30에 떨어뜨려서. 간다 생각해야겠다. 나이스. 오 좋아요. 약간 여기 그린 좀 튄다. 그린이 좀 튀는 것 같아. 내 거 많이 꿨어. 정말? 내 거 그린 넘어갔어. 30부터. 살짝. 오 이거 좋다. 오 이게 좋다. 나이스. 조금 더 우측을 봐야 됐나 봐? 너무. 살짝 짧은 듯 뛰는 것 같아. 네 좀. 그니까 아니 내 게. 좋네요. 내 것도 그렇고 네 것도 그렇고 엄청 많이 불렀어. 그린이 어렵네. 여기가 이렇게 푹 꺼져있어요. 그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와보면 안 돼. 여기까지 다 와봐야 돼. 그러네. 저 여기로. 여기 맞았네. 내 건 저게 맞았는데도 엄청 불어지려. 내리막이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오 좋다. 끝에서 안 타요. 나이스. 나이스 봐? 거기서 안 타네. 네? 어? 그렇다. 귀여워. 빼면 보게. 나이스. 나이스 봐. 푸영아 너 내리막 봤어? 오르막 봤어? 어. 그냥 평지? 평지요. 근데 오르막은 아니에요. 나 있는 데서는 좀 오르막인 것 같아. 어? 그러네?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응 오르막 있어. 아까 오르막 있어. 저는 그 랜딩 지점이 내리막이었어요. 맞아 맞아. 오. 어디! 아. 일찍 핀다. 어? 이 건 안 먹고? 맞아요 맞아요. 아깝다. 나이스 봐. 아 언니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후로 완전 내리막이래요. 그니까. 그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컨. 서드 살짝 잘못 쳤어. 핀을 좀 오늘 어려운 데다 꽂아놨다. 그렇죠. 사실 이 뚝 떨어지는 지점인데. 다 그랬었어. 쓰는 데가. 어? 꺾여. 짧아. 빨리 눌렀다. 아깝다. 배고픈가요? 잘했어. 아우. 아깝다 아까워. 우리 아우. 다들 어우. 어우. 저희 delicious. 너무 우운. 우리 아우. 우리 아우. 몇 해. 튼fle.